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1%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때요? 반도체 주식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는 이렇게 5.3%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현재 고점 찍고 본격적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소부장 주식들 모두가 다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1% 하락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뉴스가 있죠. 이 뉴스를 통해서 왜 삼성전자가 굳건히 지켜주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과 함께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이제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걱정하실 일 없도록 만들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 가장 큰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대만 한마디에 반도체가 휘청거렸다.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 TSMC는 마이너스 2%로 떨어졌습니다. 뉴스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트럼프가 이날 새벽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 지금 우리는 대만이 우리나라, 미국이죠.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대만 쪽으로 TSMC 쪽으로 보조금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들은 그것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공장을 미국에 짓겠지만 이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만의 기업, TSMC의 기업에 상당히 반하는 의견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나타낸 거죠. 언론사에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 증시 그리고 이제 TSMC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는 어떤 상황이에요? 최근에 피격 사건 이후에 완전히 영웅적인 외모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대통령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선거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거의 확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TSMC, 대만이 지금 우리의 미국의 돈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TSMC와 아주아주 밀접한 관계는 결국 어디입니까?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이제 TSMC가 생산하는 비메모리 칩, 이제 AI 반도체가 있어요. AI 반도체가 있고 가운데에 비메모리 칩이 있고 옆에 이렇게 메모리 칩이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HBM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TSMC의 비메모리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TSMC가 지금 서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TSMC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과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유형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운드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 의뢰를 하면 생산을 해주는 거고 팸밀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생산은 못하는데 설계만 하는 아주 똑똑한 개발을 하는 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종합은 이제 설계와 생산 모두를 하는 업체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TSMC는 지금 생산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가 대만이 지금 모든 걸 가져가 버렸다. 트럼프가 대만을 매우 싫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TSMC를 어느 정도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대만, 당연히 또 대만 업체 지워버리죠. 여기 위에 중국 업체, 중국 업체를 당연히 지워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으면 어떻게 돼요?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 이제 종합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인텔이 있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텔과 마이크론만으로는 어떻게 됐나? 이 글로벌 기술력을 선도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력을 모두 가져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TSMC를 이제 제외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TSMC를 제외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삼성전자 밖에 대체 수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어떤 미국? 바로 트럼프의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TSMC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 삼성전자의 그만큼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다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 대만을 보호하겠냐라는 질문에 트럼프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겠냐. 대만 보호할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대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의견을 표강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대만 쪽은 그러면 중국이랑 붙어야 되나? 이제 중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대만 뭐 서로 이제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결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삼성전자는 TSMC를 이기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 하에 있다. 자, 거기다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2나노 기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알고 계시다시피 3나노도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을 했는데 이제 뒤늦게 개발한 TSMC보다 생산 수율이 밀렸어요.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조금 좋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TSMC 쪽으로 수주가 몰려들게 됐는데 이번에 2나노에서는 이제 지난 3나노 때의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첫째, TSMC보다 원래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 미국, 그리고 이제 2나노 기술력을 통해서 한번 이겨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 두 번째 HBM 관련 얘기가 있었죠. SK하이닉스에 조금 밀렸었는데 이 HBM에 대해서도 역시 이 조만간 엔비디아 테스트를 마치게 되면요. 다시 한번 HBM 역시 실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자, 거기다가 최근 이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 10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SMC에 조금 밀리고 HBM 좀 밀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조 영업이익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적이 더욱더 커지겠구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여러분들 수급적으로 반도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 동시에 이제 이번 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된 변동성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미국 주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역시 변동성이 발생을 해서 이런 큰 변동이 계속 흐르고 있을 뿐이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올라가겠구나. 그런데 올라가는 와중에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이런 고점 부근에서는 최대한 비중을 줄이고요. 비중을 줄이고 이런 가격이 낮은 지점에서는 최대한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단기 고점이고 언제 단기 저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한해서만 해드리는 이벤트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타점 나올 때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상승을 하지만 매매를 잘못하시면 결국 올라가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부담없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전자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필요하신 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도 버시고 계좌도 늘려가시고 거기다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하실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전히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매수 우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계 특히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주식이 아니라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미국 쪽으로 돈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돈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 그 많은 돈들이 또다시 투자가 되게 될 거죠. 투자금이 또다시 삼성전자 주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순환, 자금의 순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지금 매도해서 수익을 보셔서 아, 수익 봤다. 정말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다? 그러면 안 된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개인들이 매도하면 여러분들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진다. 주식이 가벼워지는 거니까 쭉쭉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변동성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